여러분 0승 1패 괜찮습니다 다음판 이기면 되죠 뭐 아직 세판 지는 것 중에서 한판밖에 안졌어 아 아칼리가 너무 잘하네 기적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끄고 집중 좀 할게요 진짜 나 집중 좀 할게 숨을 것 따위가 아 우리 플로라님 235기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플로라님 또 고맙습니다 오케이 진짜 힘들게요 잘 담았다이 노플 노탈진 야 버스타네 야 니다리 어디 동선이야 니다리 위쪽 동선이요 위쪽이야? 저 가고 있긴 해요 오 피없다 아직 저 가고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리븐 가고 있거든요 저도 가고 있어요 라이트 조심해야 돼요 저 가고 있어요 천천히 와 ㅈ 됐다 리븐 리븐 상호형 없애봐 예예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예이득 저도 살았어 예이득 예이득 야 리븐까지 설마? 상호형 깔끔하게 쉬셨어 이 새끼들아 자 시작하자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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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짝짝짝 이거 되냐 이거 되냐 이거 되냐 존나 안일하게 오고 있거든 존나 안일하게 이 형들 나이 존나 많거든 나이 많아서 존나 감정적이야 이 형 나이스 노플 잡았다 깔끔하게 짜라보이 캐리아찌 나이스 하구여 깔끔해 깔끔해해 깔끔해 깔끔해 야 시작하자 상호형 이거 라인 오케 라인 밀어 상호형 이제 캐리해야 돼요 상호형 죽으면 야 그냥 캐리야 근데 형 형 라인전 어차피 못이겨 라인전 저거 라인전 사기라서 형 로밍 위주로 할게 어 어 라인 밀고 계속 돌아다녀 그냥 존나 돌아다녀 이달리 게다가 그거라서 천둥이라서 그냥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미들일거에요 아마 아리오고 먹었어요 클레블린 저 미들 쪽 계속 봐드릴게요 오케 와드방적하고 갈까? 네 갈만한거 같긴해요 아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이번 웨이브 먹으면 여기 나오면 가죠 어 나오면 가죠 안나오네 그냥 라인 드셔야 될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형 프레이딩해서 쪼뜨리네 난 쪼뜨리라고 하네 형 6레벨 언제 돼요? 6레벨 아 좀 남았어 미드 지금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여기여기 리달리 리달리 아 X됐다 아 X됐다 아 X됐다 SHIT AND SHIT 아 나 6레벨인데 이제 아 여기 죽었으면 안되는데 이달리 못 봤다 여기 한테만 더 아 저 이거 개빨라 나 6레벨이 되는데 아 더 아깝다 아 더 아깝다 나이스 탕호 형 나이스 탕호 형 빼야되요 이거 빼야되요 이거 라이즈 근데 라이즈 아직 5레벨이구나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저한테 빼라 빼라 괜히 했다가 다 죽으면 계속 내라 아 미드 비야 미드 비야 미드 비야 미드 비야 오 5레벨이다 라이즈 근데 네 아 왜그래 아 나 가고있을때 가야되는데 오늘 이게 저 가고있어요 엄청 널긴한데 뭘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아 진짜 너무 멀다 가는데 제가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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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쁘지 않았어 괜찮아 올 거 없다 텔 못하 지금 나이스 나이스 채영아 지려버렸고 내가 아래쪽 동선 잡았어야지 딱 긴박이라서 아! 아 씨바 미드 봐드릴까요? 어 미드 잡자 상호용 만화가 나 이거 콤보 와나한테 기다려봐 천천히 뒤로 돌아봐 옆으로 돌아봐 완전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와서 잡으러 미드가 이쪽에 있는거 알아? 이제 해야돼요 어떻게 아는거야 저 궁이 아직 없어 어? 미드가 있거든요 깔끔하고 블루 깔끔하자 블루 깔끔하자 277 오케이 미드 탑 자 미드 탑 미드 함 더 잡아도 될거 같기도 하고 여기 탑이었어요 붐비야 붐비야 붐비야예요 붐비야 아 붐비시즌에 미드 위하 그쪽으로 가고 있긴해요 미드 한번 따죠 미드 딸까? 미드 갈게요 저 근데 궁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광타도 없고 그냥 레드 슬로우는 있어요 티노플 기다려봐 나 5초 이거 그냥 따거든요 오 땄다 따거든요 둘다 뚫으시면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컴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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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하자 흥분하자 채영아 흥분하자 채영아 흥분하지마 채영아 너 다 좋은데 흥분 너무 많이 해 채영아 하오 형이 지금 흥분하셨거든요 아 아니거든요 집중하거든요 지금 아 이거 뭐냐 어 쳤다고 내꺼다 이거 지렸다 뭐야 왜 아무도 안하냐 광탱이 두 사람 욕하잖아 어 하 어 조져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냐 까비 까비 아 씨 애들이 너무 많아서 죽어줘야되요 그런거 안죽어주면 예의가 아니에요 아 씨 여기서 도망가 딱 숨어있네 아 나 블리츠 위치를 몰랐다 내가 형대 블루 나와요 형대 블루 가도 될거 같은데요 이거 벗에 두 명에다가 한 명 죽었고 나이스 상대 블루 가도 돼요 형 형 형 상대 블루 되시면 돼요 가앉아 거기 걔 혼자에요 혼자에요 라이더 날 좀 벌써루 날 좀 벌써루 이블린 핑하에 보여요 이블린 핑하에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태도 저 퇴도 아 태도 아 태도 어 태도 아 태도 아 태도 좀 가고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저거 요거 저거 저거 좀 하고 있어요 아 뭐야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아 진짜 잘못 썼어 리얼리티 잘못 썼다 이거 진짜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아 진짜 나 D가 왜 눌렸지 D 왜 눌렸지 아 D 스마트키인가? 뭐야 아 근데 쟤가 E로 아 뭐였죠 도대체 아니 내가 잘못 눌렀다니까 뭔 플레이가 좋아 아니 쟤가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잘못 눌렀는데 나이스 플레이 슈퍼 플레이 맞아 아 쓰레쉬 어떻게 살아나봐라 화이팅 나 줄게 화이팅하여서 저 느꼈어요 하지말죠 오 나이스 아 나이스 화이팅하여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아 지금 아 승급전이지 피그 드래곤 피그 드래곤 먹어요 피그 드래곤 오케이 뭐야 뺏어먹으려는데 공대니 공대니 이팀이 있다면 뒤져 너 하퀴 낭봇아 한다 친구야 어 뭐야 니가 손잡아 보면서 여기있다 여기있다 뭐하고있어요 지금 화이팅 화이팅 끝났냐 나이스 지렸고 좋았다 좋았어 아이쇼핑 할거면 바로 뒤져야지 저요? 남녀공학 별로 없지않나? 야 서렌 여러분 저 1승 1패입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다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1승 1패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잘했잖아 나 2패 다 됐잖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